연휴를 맞이하여 날씨가 제법 무더웠다 컴퓨터 좌판을 두들기고 있다가 잠시 머리를 식히느라 일어났다 기지개를 켜며 거실로 나왔다 정막이 내려앉은 집안이 쥐 죽은 듯이 조용했다 조금 전에 커피와 과일을 가져다 준 그녀도 보이지 않았다 열려진 거실 창밖으로 정원을 두리번거려도 그녀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교회 한적한 곳에 자리 잡은 저택은 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긴 것이다 두 식구가 살기에는 적적하고 썰렁한 기분마저 든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지난 2년간 한 집에서 같이 살아온 그녀는 송지연이다 그녀는 아버지의 여자다 그러나 5년 전에 아버지의 여자가 되었어도 나는 그녀를 한 번도 어머니라고 불러본 적이 없다 어머니가 돌아가신지 얼마 되지 않아 여자를 집안에 들인 아버지에 대한 미움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녀는 어머니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젊은 나이였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정을 잊지 못하기도 하지만 나이 차이가 많지 않은 그녀에게는 정을 느낄 수 없었다 외동아들로 어머니에 대한 정도 극진했지만 아버지를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도 무대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져 숨을 거두신 연극배우이시다 아버지를 미워하도록 만든 그녀도 연극배우였다 나이가 30이 되도록 독신으로 연극배우 생활을 하였으며 아버지를 스승으로 모시고 연기 지도를 받는 제자였다 어머니는 외아들인 나를 남겨놓고 암으로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나는 말수가 줄어들었다 그만큼 어머니에 대한 정은 내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녀는 나이 차이가 많은데도 평소에 흠모하던 까닭인지 아버지의 여자가 되었다 아버지는 젊은 그녀를 맞이하면서 한 가지 약속을 했다고 한다 앞길이 창창한 그녀를 애틋하게 여기어 언제든지 곁을 떠나도 좋다는 약속이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적지 않은 유산을 받고도 그녀는 떠나지 않았다 그녀가 왜 떠나지 않는지도 모르고 물어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녀가 스스로 말하지도 않았다 그녀에게서는 어머니의 따뜻함 보다는 여인의 채취가 더 짙게 흘러나왔다 연기자 생활을 해서 그런지 그녀는 나이보다 앳되어 보이는 아름다운 미모와 균형 잡힌 몸매를 지녔다 처음 아버지의 여자가 되어 집에 들어온 그녀는 정말 나를 아들같이 생각하는지 지극한 정성으로 보살펴 주려고 하였다 아버지의 여자로서 뿐만 아니라 어머니로서 나의 환심을 사느라고 꽤나 노력하였었다 정에 대한 그리움과 부정에 대한 모순 때문이었지 그녀에 대한 불만은 없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녀의 모습을 그림자처럼 쫓고 있었다 그녀를 주시하고 묘한 충동에 사로잡히는 나 자신이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그녀는 단 둘만의 공간 속에 익숙해지고 부담이 없어졌는지 스스럼 없는 옷차림으로 집안을 돌아다닌다 어느 때는 잠옷차림을 하고 있다가 막상 나와 마주치면 그때서야 곤혹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내 시선을 의식하고 흠칫 놀라서 얼굴을 붉히기도 한다 그녀에게 내가 남성으로 느끼는지는 모른다 그녀는 가끔 흐뭇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며 칭찬하기도 한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말수가 줄어든 내가 여가를 즐기는 것은 운동이다 남자는 자신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면서 아버지는 나이 어린 나를 불교 전통 무도인 선무도장에 입관시켰다 티셔츠를 걸치는 것도 있고 무심코 대문을 열었다 대문 앞에 서 있는 의외의 방문자를 보고 잠시 멈칫거렸다 긴 생머리를 늘어뜨리고 갸름한 얼굴 가득히 생기가 흐르는 여인이 서 있었다 어머니와는 같은 핏줄이 아니지만 송지연의 동생 송지나였다 부산 모 방송국 프로듀서로 일하고 있는 캐리어 오먼으로 나이가 30이 되도록 독신으로 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녀를 본 것은 아버지의 장례식 날이었다 그러기에 그녀의 방문은 뜻밖이었다 나를 바라보는 그녀의 크고 짙은 눈동자가 놀라는 빛을 띄었다 어머 너 너 승우 오셨어요 왠지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히며 말을 더듬었다 옅은 향수 냄새를 풍기며 그녀가 집 안으로 들어섰다 내 몸의 아래 위를 훑어보는 그녀의 눈동자에 눈웃음이 가득하다 어쩜 이제는 산의 냄새가 물씬 풍기네 날씬한 그녀의 몸에 비해 예전과 다르게 내 체격이 불어난 것을 느낀다 눈을 찡긋 감아 윙크를 해 보인 그녀가 큰 트렁크를 들고 현관으로 다가갔다 엄마 있지 그녀에게서 듣는 엄마라는 호칭이 생소하게 느껴진다 그녀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현관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스커트 자락을 찰랑거리며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거실로 들어갔다 마주 앉아 도란도란 얘기를 하고 있던 진아와 지연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 언니 난 깜짝 놀랐어 왜에 동생 진아의 말에 지연이 되물었다 진아의 시선을 따라 나를 바라보던 지연은 의식적으로 시선을 외면하였다 진아가 뚫어지게 나를 바라봤다 오랜만에 스물을 봐서 그런지 몰라보겠어 언니가 웬 젊은 남자를 집안에 들였나 했지 호호호 얘는 깔깔거리며 웃음을 흘리는 동생을 향해 눈을 흘기는 지연의 눈가가 붉어진다 나를 향해 그녀들이 힐끔거렸다 몇 학년이지 금년에 대학에 들어갔어 어디 대학 영문과 머리가 좋구나 언니도 힘들었겠네 모두 자신의 노력이지 뭐 나를 대상으로 하는 그녀들의 대화에 쑥스러웠다 승훈은 잘 생겼어 클수록 형부를 빼 닮아서 마스크가 서구적이야 말없이 눈웃음치는 진아의 볼에 홍조가 드리워졌다 세면장으로 들어가려는 내게 진아가 물었다 예 너 여자들이 많이 따르지 대답 대신 어설픈 웃음을 지으며 세면장으로 들어갔다 보기와는 달리 여자친구들이 없나봐 이 등 뒤에서 내 대신 대답하는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몰라도 그녀들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다 진아의 상큼한 목소리에 잠시 멈추어 섰다 언니는 아직 젊은 나이에 혼자 살 거야 그게 그렇게 쉽니 그녀들의 대화를 듣는 나는 공연이 두려움이 들었다 지연이 곁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녀가 떠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드는 것은 그녀가 이미 내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녀들의 대화는 다시 이어졌다 언니는 잘 생각해야 돼 스무가 나이 젊은 언니를 평생 어머니로 여길 것 같아 얼른 언니 살길 찾아야 돼 내 걱정 말고 너나 얼른 시집가라 호호호 난 늙어 죽을 때까지 혼자 산다니까 남자 없이 혼자 살 것 같아 뭐 걱정이야 침 흘리는 남자는 천지인데 결혼하면 구속받고 부담스러워 즐기고 살면 되지 그것도 젊어서 한때 뿐이다 늙으면 누가 쳐다보지도 않을 걸 나는 돈 모아서 궁색하지 않게 살 거야 그녀들의 대화가 끊어졌다 숨을 죽이며 엿듣고 있는데 지연이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승무야 아직 멀었니 과일 먹어 도둑질하다 들킨 사람처럼 어색한 표정을 하고 세면장에서 나왔다 그녀들은 과일 접시가 놓인 작은 탁자를 마주하고 앉아 있었다 두 여인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동생 진아는 직업 여성답게 날씬하고 각선미 넘치는 몸매에 갸름한 미모를 지녔으나 지연은 아담하고 곡선미가 있는 몸매였다 지연은 동생보다 두 살 위인데도 귀염성 있는 얼굴을 지녔다 미소 지을 때마다 보루물이 짙게 패는 지연이 더 매력적으로 보였다 부끄러워하는 내 모습을 본 진아가 크크거리고 웃음을 흘렸다 이에 부끄러워하는 거 봐 수총각이라 그런가 호호호 지연이 내 표정을 바라보고 배시시 미소 지었다 괜찮아 다가앉아 진아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지만 나는 더 곤혹스러웠다 당혹스러워하는 나를 아랑곳하지 않고 진아는 언니 지연을 향해 말했다 나 오늘 여기서 자고 가도 되지 그래 빈방도 있는데 며칠 쉬고 가지 그러니 안 돼 오늘 약속 있어서 올라왔어 짐 풀어놓고 나갔다가 와서 내일 가야 돼 지연은 주로 듣고 있는 편이었고 진아의 수다는 끊이지 않았다 지연이 깎은 사과를 포크에 찍어 나에게 주었다 사과를 베어 물며 진아의 수다를 건성 듣고 있었다 나의 관심은 지연이었기 때문이다 나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올게 못됐어 늦지 말고 일찍 들어와 이에 동생에게 직구짐을 당한 지연이 그녀에게 눈을 흘기며 따라서 일어섰다 나는 그냥 거실에 남아 켜놓은 tv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동생을 배웅하고 대문 잠그는 소리에 이어 되돌아오는 그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현관 안으로 들어서서 거실로 들어오던 그녀가 갑자기 푹 쓰러졌다 어 맛 소리를 듣고 바라보는 현관 앞에 그녀가 발목을 붙잡고 쩔쩔매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급히 일어나서 그녀에게 다가갔다 왜 그래요 발목이 삐끗했나봐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미간을 찡그린 그녀가 어린아이처럼 눈물까지 글썽거렸다 나는 그녀를 부축하여 일으켰다 순간 나는 정신이 아찔하였다 아 아파 그녀를 살펴보니 발을 잘못 디뎌 잠시 발목뼈가 삐끗했을 뿐이었다 더운 물로 스프를 하면 통증이 가라앉을 것 같았다 잠깐만 기다려요 주방으로 들어가서 가스레인지 위에 주전자에 물을 담아 올려놓고 물을 덮였다 덮여진 물을 대야에 담아 타월과 함께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타월을 더운 물에 담아 짜낸 후 묵묵히 그녀의 발목에 대고 주물렀다 얼마 동안인가 발목을 주무르고 난이 찡그렸던 그녀의 얼굴에 환한 혈색이 돌았다 고마워 이젠 괜찮아진 것 같다 괜찮아요 응 미안한데 여기도 힘줄이 당기는 것 같아 그녀가 손을 뒤로 뻗쳐 종아리 위를 가리켰다 다시 더운 물에 타월을 적셔 종아리 위를 덮고 주물렀다 정말 시원하구나 돌발적으로 변하고 있는 나에게 어떻게 처신할지 모르고 혼란스러운 것인지 그녀는 꼼짝도 않고 있었다 나는 점점 이성을 잃어갔다 승우야 난 내 아빠의 여자야 요 용서하세요 나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눈물까지 글썽이며 고개를 가로젖는 그녀의 눈동자와 마주쳤다 이러면 안 돼 예 승우야 나 죽는 걸 보고 싶어 그녀의 간절한 목소리를 듣는 그때서야 나는 이성을 되찾았다 그녀의 그 한마디로 나는 그녀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물론 그녀가 아버지의 여자라는 것을 전혀 의식치 않은 것은 아니었다 하루종일 방구석에 박혀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볼 낯이 없어서 도저히 그녀를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날이 저물어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까지도 내 방에 머물러 있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승우야 식사해 된지 저녁 식사를 하라는 지연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만 같이 들려왔다 나는 마지못해 거실로 나갔다 그녀와 나는 자연스럽지 못하고 거북한 침묵이 흘렀다 식탁을 마주하고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도 서로 시선을 피해 외면하였다 어쩌다 마주치는 그녀의 얼굴이 선홍비드로 물들고 속눈썹이 떨리는 것 같았다 식사를 하는 둥 많은 둥하고 다시 내 방으로 돌아왔다 밤이 이슥해서야 지나가 돌아왔는지 거실에서 그녀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너 술 마셨구나 응 호호호 술 한 잔 했지 한 잔이 아닌데 몸도 제대로 못 가누 잤니 그냥 기분이 엿 같아서 취했어 왜 그놈이 결혼한 데 넌 결혼도 안 한다면서 왜 기분이 나빠 그래도 기분은 안 좋더라 그런 말을 하고도 텔에 들어가자고 하더라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하고 와 버렸지 호호 취했다 가서 자고 내일 얘기해 그래 언니 푸 그 깐 놈들 다 가버리라고 하지 방문 여다는 소리가 연이어 들리고 집안은 조용해졌다 그녀의 행동은 전혀 보지 못하던 광경이어서 당황스러웠다 뭘 보니 아직도 볼일 안 끝났어 술에 취해 흐느적거리는 그녀를 넋을 놓고 바라봤다 그 호호 나이 들면 여자께나 홀리겠다 나는 아찔하여 다리에 힘을 잃고 쓰러질 것 같았다 넌 참 귀여워 그 순간 나는 억제할 수 없었다 그런 후 빠니 나를 바라보는 그녀가 술기운이 사라졌는지 얼굴에 생기가 흘렀다 승훈은 대단하구나 내가 처음이라고 내 애인 할래? 호호호 그녀는 간드러지게 웃더니 잠은 자다파였다 널 다른 여자한테 뺏기기 싫은데 관둬라 언니가 슬퍼하는 건 싫다 나는 슬그머니 그녀의 방을 나왔다 다음날 진아는 자신의 일정에 맞춰 집을 나섰다 그녀는 무엇인가 아쉬운 듯 표정을 짓고 내게 무슨 말인가를 하려다가 가버렸다 하지만 내 관심은 여전히 지연에게 있어서 진아의 잔상은 곧 잊혀져갔다 지연과 어색함은 눈만 뜨면 서로를 대하기에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잊어갔다 시끄러운 매미 우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 일어나 시계를 보니 오후 2시 가까이 되었다 긴 시간을 숙면에서 그런지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았다 우발적인 사건이 다가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 길게 하품을 하고 잠들었던 반바지 차림으로 방을 나왔다 배가 고파서 주방으로 들어갔으나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냉장고 문을 열고 기웃거리다가 갈증을 느끼고 캣 맥주를 꺼내 바닥이 드러나도록 들이켰다 알코올이 목덜미를 따라 내려가는 것을 느끼며 뱃속까지 시원하였다 세면장으로 들어가려고 무심코 문을 열었다 어머 헉 동시에 두 사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건 안 돼 난 아버지의 여자야 위스키 여린 눈동자로 두려워하는 그녀를 바라보며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지금은 아버지의 여자가 아니야 당신 없인 못 살 것 같아요 그렇게 내가 좋으니 정말 아름다워요 나도 내가 좋아 하지만 우리 이러면 불행해져 오 그녀의 말은 무한한 애정이 깃들어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나에게 그녀는 이성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갸날픈 여자일 뿐이었다 우린 불행해지지 않아 당신을 지켜줄 거야 승우야 두려움에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난 이제 어떡하니 아무 생각 마요 이제부터 내 각시야 우리가 얼마나 무모한 짓을 하는지 알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알아 그런 거 생각하기 싫어 송지연을 영원히 내 가슴속에 감출 거야 그런 후 불이 이사가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내가 하는 말을 믿을 수 있어 무슨 말인데 무슨 말이건 믿을 수 있어 음 믿을게 원장님하고는 시간을 보낸 적이 없어 아버지는 배우학원 원장도 겸했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원장이라고 호칭했었다 아버지의 여자로서 아무 일이 없었다는 그녀의 말은 충격이었다 무슨 말이야 원장님은 안 되는 불구 상태였어 그럼 어떤 남자와 대학에 입학하고 한 남자를 만났어 회상하는 그녀의 눈빛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스쳐 지나갔다 그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줄 알았지 그런데 그는 학교 졸업 후 다른 여자와 결혼했어 그때 이미 나는 그의 아이를 가졌었고 왠지 슬픈 표정으로 변하는 것 같은 그녀의 눈가에 습기가 비쳤다 그때 큰 오빠처럼 나를 따뜻하게 위로해준 분이 원장님이야 보호자로 산부인과에 같이 가서 수술도 하게 해주고 어머니의 병환 수술비와 학비도 원장님이 조달해 주셨지 음 그녀의 말로 아버지의 또 다른 면모를 알 수 있었다 원장님은 사랑보다는 존경하는 분이었어 그 말을 들으니 더 사랑스러워 그녀의 앳되고 밝은 모습 속에 슬픈 비밀들이 있었다는데 더 애틋한 마음이 솟아올랐다 돌아오면 그녀는 알뜰한 주부로서 나를 맞이하였다 모든 사람들은 앞으로 다가올 운명을 예측하지만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현실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면 지금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그녀는 아버지의 여자가 아니고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여자였다 나는 다른 보금자리를 찾아 이사를 할 계획이다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다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다